자 사실 정말의 바보는 주요 인물인 윤상력을 연기한 유아인씨의 개인적인 이슈로 기다림의 시간이 좀 있었죠. 그로 인해서 또 관심 또한 굉장히 높았습니다. 편집이라든지 작품 공개 일정 고민이 많으셨을 텐데 일단 작품을 공개하게 된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뭐 사실은 하겠지 하겠지 했는데 안하네 안하네 하면서 시간이 계속 갔던 것 같고요. 제가 넷플릭스에도 할 거예요 할 거예요 를 여러 번 물었고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라는 대답을 여러 차례 받았었고 그래서 한동안 조금 잊어버렸다가 다시 한다고 그래서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하고 다른 것보다 그냥 근데 한 번도 이 작품이 공개 안 될 거라고 생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그런 작품이었어요. 공개 안 될 이유가 없다. 아인씨의 이슈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작품이 공개가 안 된다면 나는 좀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배우 한 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작품은 충분히 열심히 만들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저는 돌을 맞을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작품의 주인은 이 모든 배우와 스태프과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이 다 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만큼 열심히 했고 그래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운명을 맞이한 게 종말의 바보인 것 같아요. 네. 자 유아인씨 이슈로 이 작품의 편집을 다시 했다는 공식 입장이 전해졌는데 이에 대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게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초반에 편집을 한 3부 정도까지 했을 때 그 이슈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초반 상황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렇게 복잡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지나가겠거니 하고 계속 하다 오는데 문제가 제 마음대로 흘러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와중에 제가 이 넷플릭스의 프로듀서인 이기호 프로듀서한테 편집을 다시 한번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뒤로 가면서 이야기를 저도 편집을 하면서 이해를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다른 부분을 그래서 앞부분으로 손보고 싶은데 넷플릭스가 앞부분 딱 편집하고 나면 더 이상 손 못 뜨게 하거든요 감독한테 비밀인데 제가 공개를 할게요. 그래서 제가 근데 이제 솔직히 말하면 핑계가 하나 생긴 거죠. 왜냐하면 편집을 어쨌든 손을 봐야 되고 아인씨 이슈 때문에 뭐 그 부분은 시청자분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해야 되는 게 의무이기도 하고 그래서 핑계 낌에 잘 됐다. 물론 제 시간은 잡아먹고 제 힘은 더 들고 제가 생각할 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래서 편집을 하면서 시청자분들한테 불편해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편집을 했고 분량 부분도 조금 손으로 댄 건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 인물을 빼고 흘러가기에는 이 네 명의 친구라는 굉장히 큰 축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드러낼 수는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보실 때 많이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거는 그냥 저의 바람인 것 같고요. 하지만 다 만족시킬 수 있을 만큼 어떤 여러분들의 많은 부분들을 충분히 납득시킬 수 있을 만큼 제가 최선을 다한 건지에 대해서는 그건 제가 할 판단은 아니지만 굉장히 노력을 했고 제작사 넷플릭스 그리고 이 많은 배우들의 어떤 스토리텔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아인시 분량이 조정이 일부 되었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쓸 수밖에 없었던 점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또 간곡히 부탁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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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